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보통신 기술인 RCT 관련 소식이 궁금한가요?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ITP 뉴스 클리핑으로 해결해 보세요. 매일 RCT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? IITP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RCT 뉴스 및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RCT 뉴스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? 바로 IITP 뉴스 클리핑! ICT에 대한 각종 언론기사 스크랩과 IITP 사업 공고를 메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뉴스 클리핑을 메일로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간단하게 IITP 뉴스 클리핑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가장 먼저 IITP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. 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고객마당에서 뉴스레터를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이름과 함께 뉴스 클리핑을 받을 이메일만 적으면 신청 완료! 정말 쉽죠? 이제는 IITP 뉴스 클리핑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.